내가 대통령당에 있다고 해야 될 압수수색, 공권력 행사 안 하고 그런 거 안 되죠? 작은 규칙을 안 지키는 사람이 큰 규칙을 지켜내겠습니까? 특히 자기한테 손해되는 일, 감수하는 게 공직자의 본분인데 자기 이익 때문에 해야 될 일, 회피하고 국민들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사람들이 죽어가도록 방치하는 거 이거 대통령 자격 있으니까 여러분 자, 능력이 없고 무누한 거는 그렇다 치고 깨끗했냐? 저기 보십시오, 대장동 여러분 가까이 있으니까 다 아시죠? 네! 10만 배의 일당이 3억 5천만 원 들고 가서 8,500억을 따가지고 나왔습니다. 좀 있으면 1조까지 배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 자체가 부정 부패 아닙니까? 최근 또 다른 주가 조작 사건에도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장모 최 씨 또한 수백억의 부동산 투기, 불법 대출, 개발 비리를 저지르고 아무 일 없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후보가 금융시장 선진화와 부동산 개혁을 논할 수 있는지 문건 속에서 발견된 정민용 변호사의 명함, 원천징수 영수증, 자필 메모 등이 발견됐고 2014년에서 2018년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보고서, 결제문서, 특히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제했던 결제문서 다수와 자필 메모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